퀵셀이 에픽게임즈에 인수되었습니다 퀵셀이라는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2011년에 설립된 3d 아트 제작을 위한 개발툴 회사로 게임 영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쳐 활동중이며 스웨덴 파키스탄에 있는 본사를 비롯해서 6개국의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활동중입니다 이제 에픽게임즈 소속이 되겠죠 여러분이 아실만한 참여게임으로는 배틀필드5, 데스티니2, 레트로 엑소더스 등이 있고 영화로는 라이온킹, 퍼시픽님, 블랙팬서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엔디오나 디디오 그리고 퀵셀수트라는 툴로 알려졌었고 최근에는 메가스캔, 퀵셀 믹서, 브릿지 등으로 좀 더 유저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에픽게임즈 런처를 켜면 퀵셀이 합류했다는 기사가 떠있고 마켓플레이에서는 이미 메가스캔 어셋 10종이 무료로 배포중입니다 향후 출시할 얼리얼 4.24부터 본격적으로 어셋팩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얼리얼 엔진 사용자는 메가스캔 및 브릿지, 믹서를 지금부터 무료로 사용가능하고 기본 메가스캔의 구독가격도 인하합니다 퀵셀 사이트로 가보면 최초 얼리얼 아이디와 통합 여부를 물어봅니다 통합을 했으면 이렇게 얼리얼 아이디로 로 로그인을 할 수 있구요 제품 탭에 가보면 메가스캔과 브릿지, 믹서가 있는데 브릿지는 얼리얼, 유니티를 비롯해 맥스, 마야, 블렌더, 후디니 등으로 한 번에 편하게 옮겨주는 프로그램이구요 믹서는 메가스캔의 데이터들을 이용해 여러가지 타일맵이나 기타 텍스처들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메가스캔은 말그대로 스캔 데이터들이 모인 저장소인데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보면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 나무, 절벽 등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배경 제작에 많이 쓰일 법한 다양한 어셋 및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얼리얼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구매한 포인트로 살 수 있고 얼리얼 사용자는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셋의 속성이나 LOD, 하이폴리곤까지 받기 여부, 텍스처의 사이즈부터 종류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스캔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품질이 좋은 반면 판타지 혹은 시대상이 너무 다른 컨셉이거나 아트풍이 이런 완전 리얼 쪽이 아니라면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씩 해본 느낌으로는 믹서는 일단 기본 제공되는 텍스처들이 상당히 많고 직관적이지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보다 서브스턴스 플레이어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만큼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약하고 입맛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많이 안해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브릿지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메가스캔 라이브러리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다운을 받고 나면 옆에 익스포트 세팅이 추가되고 다운로드 받기 전 세팅에선 텍스처 포맷이 JPG나 EXR 밖에 안되던 것이 타가 등의 여러 포맷도 설정할 수 있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연동시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얼리얼로 했고 얼리얼을 선택하시면 엔진 버전과 플러그인을 인스톨할 폴더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엔진 폴더에 플러그인 폴더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사실 더 상위인 엔진 폴더만 선택해 주어도 자동으로 플러그인 폴더까지 인식합니다 경로를 제대로 설정했다면 설치 성공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아래 설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진행하는 프로젝트 관련 폴더 뭐 그런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래 글로벌 익스포트 세팅에선 어세 타입별로 속성 설정이나 뭐 RGB 채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일까 등에 좀 더 세분화된 설정을 할 수 있고 얼리얼을 켜보면 아깐 없던 메가스텐의 탭이 상단에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맨 아래 익스포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엔진으로 데이터들이 불러들여야 됩니다 절벽을 하나 가져왔는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죠? 5년 된 컴퓨터라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까지 얼리얼과 통합된 퀵셀 프로그램들을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일단은 알레고리드믹에 페인트와 디자이너가 막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메가스텐은 상당히 실사에 기반한 재료들이라 어느 정도까지 다 자리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리얼 사용자에게는 공짜라는 점은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양도 상당하구요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델로의 설자리가 조금씩 주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